돌아왔어요. 설마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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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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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에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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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는 공을 움직이는 공을 쳐서 우와! 움직이는 거 치는 건 처음 봤습니다. 자, 이제 뭐 여러분들 지금 놀란 가슴 쪽으로 다스리고요. 더욱더 놀라는 묘기들이 김종민 씨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어떤 묘기인가요? 설명 부탁드립니다. 여기 각기 다른 크기의 공이 있는데요. 먼저 3번 공부터 하나대로 찍어치기 기술로 기술을 건 후에 공이 회전해서 이쪽 부켓으로 들어갑니다. 저게 된다고? 말도 안 돼! 저게 된다고? 이게 굴러가지 않아! 여러분 진정하시고 지금 보시면요. 이 큐떼의 크기와 거의 똑같아요. 이걸 어떻게 칩니까?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베놈! 이거는 진짜 상식 수준으로 올려도 이해가 안 됩니다. 마술 당구입니다. 이게 부서지면 어떡해. 찍어치기로! 찍어치기로! 이제 잡거든요. 이건 안 돼. 이건 안 돼. 이건 안 돼. 이건 안 돼. 이건 힘들어요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이거 이거. 자 이제 애기.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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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. 애기 애기 가슴이 느꼈다. 여러분 응원해주세요. 자 봐요. 우리 막내. 우리 막내. 막내 누뚱이. 너 좀 여기! 네. ¡ivert! ¡Woo! 흙 lament잠! 눈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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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과전으로 갔습니다 박수로 또다른 공짜로 배워가네 자 지금 뭐 많이 올라옵니다 당구대 위에 지금 약간 캠핑 용품 같기도 하고요 요게 지금 이제 당구대로 만든 무슨 대 같고 그 가운데 이제 저희 삼각대가 있습니다 매달아 놨고요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건가요? What's going to happen is you're going to spin the triangle 붐씨가 이 트라이앵글을 옆으로 이 삼각형을 옆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점프시킵으로 해서 회전하면서 자 이제 이 친구 먼 길 떠나거든요 그렇죠 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돌릴게요 그냥 자 돌아오죠 과연 자 돌아오죠 과연 왜 펜 잘 맞춰éric는데? 우와 하 펜 잘 맞춰 pressed 우와 윗 페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배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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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친구 배넌이에요 오늘 그야말로 스타킹 무대를 창악한 오늘의 주인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세계 챔피언 플로리안 배넌 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뿜씨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프로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안돼요 이분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미국 프랑스 예술당국 챔피언 2013년 예술당국 월드 챔피언 한 번에 스물다섯 시간을 쉬지 않고 당구를 쳐서 예술당국 마라톤 세계 신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는 당국의 신 당국의 아이돌 장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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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상상을 초월하는 어메이징 판타스틱 당구의 아트시오에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배넌 씨가 보여주는 이 기술은요 네 저도 당구를 많이 좋아하고 당구를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트 당구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도 오늘 주인공은 기술이 보지 못하 어떤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선보이셨어요 네 오케이 I tried trick shots And this is the same thing for the last 50 years 그동안은 기술들이 한 명이 비슷했었는데 제가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봐서 해 보고 성공하면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,000기가 넘는